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 양띠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같이 겹쳐지는 해가 되는 한 해가 돼요. 그런데 이 양띠생들은 원래 사주를 보게 되면 활동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다니고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면 유통업이라든가 이렇게 활동력이 강한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주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신의 기운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주가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양띠들이 꼭 온순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뭐 8월달 10월달 생은 내면이 무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이 볼 때는 이렇게 순하게 보이고 양 자체가 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띠생이라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면이 좀 다른 분들보다 강하고 추진력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고 그런 사주가 많고 이런 분들이 또 예능 쪽에도 많이 종사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그런데 올해 양띠생 운세를 올해 한 해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겹치는 한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는 좋은 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금전 운으로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좋은 거는 아니겠죠. 무조건 뭐 양띠생이라고 다 좋을 수는 없는 건데 이제 그래도 2월생 7월생들은 올 금년에 그래도 사업 금전 운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래도 되고 그렇다고 투자하라고 주식에 투자라든가 재테크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주식에는 요새는 어려워요. 세월이 이럴 때는 사실상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해도 어떤 시대의 흐름 그런 것도 중요시되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해서 너무 과다한 투자는 금목이거든요. 생물이겠죠. 안 좋은 운을 또 말씀드릴게요. 안 좋은 운은 올해의 양띠생들이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올 금년에 누구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어느 사람이 친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너 나하고 동업해 볼래 너도 투자해 나도 투자할게 이런 식으로다가 가 갖고. 돈을 같이 투자해서 뭘 하고 자든가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남한테 내가 당하는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금전의 손실도 오고 손제도 따를 수도 있고 돈도 놓치고 인간도 올해는 놓치는 한 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심리생 양띠 신분 서른 살이죠. 금전 운세는 배우자를 만나는 해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꾸미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리 먼저 결혼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직 미혼이셨던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는 해가 되거든요. 우습지 않게 이제 뭐 친구 간에 소개를 하든가 어디 가서 뭐 누구를 인해서 미팅을 한다든가 해서 나한테 맞는 배우자를 그렇게 선택하는 올해의 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6월달 생, 7월, 8월 생들은 올해 배우자를 만나면은 정말 복덩어리 만나는 거예요. 건강도 대체적으로 좋은 해로 볼 수 있고요. 올해는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사업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올해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에서 어떤 승진운이라든가 한 단계도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한 해예요. 그래서 이런 운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결과적인 얘기는 올해의 금전 재물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를 해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42세의 김희생 분들은 운이 안 좋아. 쉽게 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야 돼. 조심하고 침착해야 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불길한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2세에 김희생 양띠분들은 올 금년에 회사에 조심을 하셔서 살얼음판 걷듯이 걸어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과다하고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린다면 그건 완전히 나한테 해가 돼 갖고서는 안 좋은 일로다가 변해서 공경에 빠지는 그런 한 해가 올해가 시작되는 해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도 좋고 뭐 시작하고 그러는 건 금불이고 더욱더 하나하나 올해는 그냥 슬기롭게 있는 자리에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미생 54세분들 금전 재물 쪽으로는 좋은 편이에요. 애정 역시 무탈하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건강운이 좀 안 좋으네요. 올 금년 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래요. 적색 신호가 켜지는 해거든요. 8월 생일 9월 생일 11월 생일이 월 생일이 들으신 분들은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몸에서 잃는 병 뭐 오장돼서 생길 수도 있고 뭐 어디가 아파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요새는 뇌경색 듣고 있고 뭐 뇌절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다양하지만. 지나친 음주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생일월달에 들으신 분들은 사주에 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부르다가 하루다가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주에 내가 어떤 병안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올해는 음주 흡연 되도록 삼가해 주셔서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을미생 66세 참 운이 좋네요 부럽네요. 저도 그런 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속인이지만 노조카리가 쌓여 가득하지만 쌓이는데 또 쌓이는 계기라. 대박나는 운이죠 근데 올해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있는데 더 있고 쌓이는데 더 쌓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다가 원래 재물도 사는 거고 문서도 잡고 뭐 집도 사고 빌딩도 사는 거니까 일단은 올해는 운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쌓이는데 또 쌓이는 계기라. 단지 조심스러운 거는 부부 간의 문제예요. 돈은 많지만 가족이 불화가 있어. 부부 간에 싸워 많이. 네가 울어 내가 울어. 네 거 내 거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부 간에는 잦은 불화가 들고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까딱하면 노년에 이월 수도 있는 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나가는 것이 좋고 그래도 뭐 여지까지 한평생 좋으나 싫으나. 살았던 부부니까 마지막까지 서로 아이고 그래도 괜찮아 이 사람 만나서 여지까지 살았으니까 내가 이 노조가리를 쌓어.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해하셔야죠. 요 분들은 78세 연세는 많으신데 요 분들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요런 분들이. 그 전에도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은 건강하게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운도 안 좋지만 자녀들의 불화. 자식 새끼들이 쌍질을 하고 지랄해서 속 썩어. 이놈 저놈이 와갖고선 아버지 엄마 속을 긁으니 살 수가 없어. 올해는 자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엄마 아버지를 귀찮게 굴고 힘들게 구는 한 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월생 7월생들은 지랄나게 자손들이 속 썩어. 또 마지막에 이제 갖고 있는 돈 빨리 달라고 지랄할지도 몰라. 나 좀 낳아달라고 그러고 어떤 딸년도 와달래고 아들놈도 달래고 서로 지네들끼리 쌍질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 자손들의 불화로 인해서 금전 재물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운이죠. 경자년의 양띠 운세는 대체적으로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겠지만. 숙연한 마음 자세로 다 가고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해하는 마음. 그렇게 간다면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양띠분들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